반갑습니다.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오늘 영상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많은 분들이 참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죠. 또 한국에 가셔서 여기민을 통해서 소셜연금에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한국에서 만약에 받게 되면 많은 공제 즉 어느정도의 퍼센트를 덜 받게 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한 궁금증 오늘 내용 영상 끝까지 함께 보시고요. 이해가 좀 안되시는 분들께서는 반복해서 영상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에서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그리고 조건 내용들 한번 짚어봅니다. 소셜연금을 받을 자격은 미국에서 최소 10년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보고해서 매년 4크레딧씩 총 40크레딧을 쌓아야지만 하죠. 소셜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면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소셜연금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미국에서 소셜연금을 그렇게 보신 분은 한국에 내가 이제 가셔서 살고 있으면서 외국계 은행을 통하면 좀 빠르다고 해서 외국계 은행을 통해서 소셜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요. 한미사회보장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미사회보장협정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과 미국에서 소셜시큐리티 텍스를 납부한 기간을 합산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것이 한미사회보장협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세 개의 사례를 좀 드려볼까요? 사례가 하나 있으면 미국과 한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내가 반반씩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한국에 5년 살다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미국의 취업비자나 또 영주권의 목적으로 보셔서 한국에서 부은 기간이 5년 그리고 미국에서 새로 삶을 시작하면서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5년씩 부은 경우. 원래대로라면 가입기간이 부족하죠. 미국은 40분기, 한국은 10년으로 연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연금을 이 기준으로 본다면 연금을 받을 수가 없죠. 하지만 한미사회보장협정에 따라서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서 미국과 한국, 양국으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연금액은 양국에서 각각 가입기간 10년을 가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 금액의 2분의 1, 즉 반을 부었기 때문에 양국으로부터 그 내용으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한번 사례를 볼까요. 한국에서 가입기간이 10년을 채우진 못했는데 한 8, 9년이 됐고 미국에서 가입기간이 한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합치니까 10년이 됐습니다. 미국의 가입기간과 합산해서 한국의 연금기간 9년에 비례한 연금을 통해서 10년을 했기 때문에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미국의 가입기간은 18개월 6분기가 미만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반대로 한국의 가입기간이 1년 그리고 미국의 가입기간이 9년인 경우에는 합산으로 미국의 소셜 연금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가입기간 1년에 대해서는 반환일시금으로 받게 되는 것이고요. 미국에서 18개월 이상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냈다면 미국에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을 자격이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나머지 기간을 한국에서 국민연금의 기간으로 채우는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에 한 명은 가능한 최대한의 소셜 시큐리티 액스를 납부해서 최소한의 소셜 연금 첫 번째 밴드 포인트까지 채우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 택세를 10년 미만으로 납부했으면 나머지 기간을 한국의 국민연금으로 채워서 소셜 연금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국의 국민연금과 미국의 소셜 연금을 동시에 받는다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WEP,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의 약자입니다. 이 WEP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소셜 연금의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런 영상들을 올려드리면 간혹가다 이런 질문들을 하시죠.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얼마나 감소합니까? 이 내용을 질문하시는데 그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WEP, 수령을 하는 연금, 국민연금의 금액의 최대 50%까지 소셜 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다 틀리죠. 그런데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항상 제 말만 100% 믿지 마시고요. 꼭 확인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내용은 현재 방송에 나가는 오늘 날짜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알아보느냐는 제가 후방부에 또 알려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또 알려드릴게요. 이런 질문 중에 하나가 있으실 수 있겠죠. 한국 회사에서 미국으로 주재원으로 파견을 나와서 영주권을 받고 계속 일을 하면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내가 주재원으로 오기 전에 국민연금에 돈을 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은퇴가 된 후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살려고 합니다만 미국의 소셜 연금과 한국의 국민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있을 수 있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무 문제없이 양쪽의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면 세금을 내고 있었고 내셨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의 소셜 시큐리티 베리핏 즉 소셜 연금은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내지 않은 직장의 연금을 받을 경우는 그리고 소셜 연금을 모두 지불해 주지는 않습니다. 일명 WEP 아까 말씀드린 윈드폴 엘리미네이션 프로비전이라는 횡재 수입 제거법 한국말로는 그 규정에 따라서 소셜 연금의 최대 50%까지 공제를 하고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충분한 여러분들이 근로소득을 하면서 근로소득세를 내고 30년 이상 세금을 내고 살았다면 이 WP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30년 이상 세금을 내고 살았다면 연금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 꼭 알아두시고요. 30년이 되지 않았다면 상황에 따라서 소셜 연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에 나가 살면서 미국의 소셜 연금과 한국 연금을 모두 받게 된다면 이 횡재 수입 제거에 따라서 미국 소셜 연금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모두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고 사람들마다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서 나는 그래도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는데 이 말은 믿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세금을 얼만큼 내고 있었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는지 한국에서는 어느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는 얘기를 하는 전제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황이 매우 복잡함이기 때문에 앞선 질문에 WEP가 적용이 되는지를 알려면 소셜 시큐리티 웹사이트 제가 늘 말씀을 드렸었던 ssa.gov의 해외연금과 WEP의 스크린 툴 페이지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 드릴게요. 이것을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Start 버튼을 통해서 질문들이 각각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답변을 하시면 미국 소셜 연금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적용되시는지를 한 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내 경우를 이 웹사이트에 대입한다면 연금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또 그에 대한 얼마를 받았다, 얼마가 빠졌다, 30%를 빼다라, 아니 다 받았더라 이런 말을 믿으실 필요나 또 동요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소득을 가지시고 세금을 내시고 30년 이상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냈다면 해외연금 시스템, 즉 우리 한국으로 본다면 한국 국민연금에서 지불하는 연금과 미국의 연금을 모두 차감 없이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확실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연락을 하시거나 로컬의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를 방문하셔서 한번 상담을 하시고요. 미국의 상담 내용이 케이스 바이 또 퍼스 인, 퍼스 다운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어떤 경우는 교육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공무원인 경우는 엉뚱한 답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번 정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나 또한 다른 날짜를 통해서 한번 상담을 반복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링크를 해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시는 그런 영상들이 되시기 바라고요. 말씀을 드렸었던 두 가지 한국과 미국에서 양쪽에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내왔다.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 왜냐? 양쪽에서 몇 년을 냈었느냐. 그리고 세금에 대한 기준이 어느 쪽이 우선이 돼 있었느냐. 두 번째로는 내가 공제를 한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다 무조건 공제를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점 꼭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만의 혜택이 꼭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꼭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이에 관련돼 있어서 어떻게 이 진행이 되면서 내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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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